시비다 아이치 라면을 치기onse킬게 되면 치킨을 먹는다고 하죠? 강아지의 토마토 계란한 킹 갈색으로만 한 건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쁜 머물링을 하고 싶은데 나도 볼 수 있을까? 한 게 맞아? 아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전체를 브라운드로 만들어서 시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뭣 되는 거야? 이거는 낡으셔도 돼요 뭔가 낡으셔도 돼요 잠깐만 고라핀까지, 고라핀, 고라핀 근데 이게 회색이 안 돼? 저걸로? 아이씨 고라핀 도대체 찍거wah 그냥 왜? 고라핀 3 낙매 고라 핀을 끝내고 문제 잘해? 장식은 하는 거 네, 근데 이 동그라미들이 겹쳐있는모양으로 불교칙하게 선생님, 저 됐나요? 더해요? 일단 손을 신고 와서 다시 뭉쳐야 되겠어요. 이거요? 손에 묻은 게 자꾸 거기 다시 뭉쳐야 하는데 아아 심플이야? 심플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돼요? 맞아. 이거 맞아요. 이게 우리 겸 만화 많이 들어간다. 질퍽해. 그렇죠? 이게 이거? 아 잘했어. 우와. 이게 누구까지? 이게 누구까지? 다 파란 거 살게. 이게 파란색이겠지? 어. 맞아요. 이거 왜 색이 또 파란이야? 얘네들은 더해. 얘 예쁘게 색이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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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여기 보시면 다 색깔이 좀 유명하잖아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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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닭 arada여. 이렇게 연필에다가 두시고 꺼베이터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꼬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손이 적힌 거를 없애주시면 되요 네 안되죠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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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캬 캬 캬 캬 캬 캬. 아 캬 캬 캬 캬. 어떻게 좀 맛있나요? 그리기인가요? 그리기 좀 맛있는 것 같아. 이건 좀 뭔가 느끼해. 그리고 색깔도 상아색이야. 색깔이 좀 다르. 상아색에 치즈가 들어간 거 없죠? 그럴 리가 없어. 부족하니 하나 더. 아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내가 손잡이 와? 진짜? 지켰습니다. Cap Tron 점점 더 Ambus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나는 먹은 아시피 나의 아내가 처음 뵈네요 갈리는 야기 식품을 알아보셨죠? 이번에는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어... 안녕! 폴드브루 프루트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죠? 어!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리저브에 남겨서 이거 시럽 추가했지요? 한번. 응. 알죠? 리저브. 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요? 쌈 나오니까 살짝 탕후내줘.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이렇게. 아이스크림. 해피. 아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핫텔 말랑. 이건 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약간 런던 같다. 런던. 이거구나. 이거 짱 많다. 아 근데 크로플도 맛있겠다.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한 잔 없는데? 아 뒤에? 유즈풀 블랙. 아 이게. 아니 원래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는 오는 크로플로여. 오 멋있다. 게다 babies. 지진이 저거 아니야? 저게 요즘 그거고. 저것도 전거예요. 저것도 전거예요. 그럼 최근거예요. 나 진짜 너무 맛있어 이 점은 안 먹는데 내가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입투정 꺼지니까 이렇게 하면 제 것 같아요 제 것 같아요 제 것 같아요 제 것 같아요 이런거 이 분이 진짜 맛있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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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한 번 사는 거 왔어요. 약간 셋이 같이 다녀야 돼요, 그저번. 저 옷들 가방도 약간 길산되고 있는데. 헐. 인플루어서가 원래 그냥 갈라 했는데 갑자기 떴더라고요. 어, 포장도 되네? 와, 여기 보면. 보자 낫다. 근데 이렇게 쎈 척하고 가있는 거. 어, 우리 항상 존특이잖아. 면이 빨리 익은 거니까 영수증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쟁이야. 우리 맥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맥주,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사실 그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났어. 맛있다. 이거 왜 다 찍어 먹는 거야?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맥주 안 돼. 안 먹었어? 다 맛있어.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사람은, 그치? 그러고서 이제 애기한테 시선을 돌리는 거야. 근데 약간 그게 나 안 먹어봤어. 난 또 시킨 거 진짜 봤어. 뭔지도 몰랐는데 언니가 얘기해줬어 봤어. 여기 약간 소주 한 집 같다. 보니까, 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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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맛은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맛 업 업, 좋아. 마요네즈만 달라 할까? 좋아. 소주 한 집 같다. 보니까, 다...